오늘 트위치 코그모 두 개로 해가지고 알튼 숨하게 갑시다 칼리는 별로냐? 칼리 좋아 코그모 칼리로 하려고 그래다가 칼리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좀 돌려왔어 테디 칼리 보면서 이거 막 갑자기 포탑에서 앞점프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근데 테디가 그렇게 하던데? 게임은 안 해봤지? 어.. 시뮬레이션만 돌려봤는데 아 뭐 칼리보고 하던 챔피언인데 뭐 트위치도 하던 챔피언인데 조금 아쉽긴 하던데? 트위치는 근데 5년 전에 하던 챔피언이야 너무 오래되긴 했네 어.. 좀 오래됐어 어? 이게 뭐야? 펑켄 5진다해? 바로 와드 지으러 가야지 좋아했네 3댘만 찍으면 되거든 죽었다 나 안맞으면 그만이야 응 뒷무빙하면 그만이야 응 뒷무빙하면 그만이야 응 너 죽었어 스페 내가 이 줄게 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지금 바로 때릴걸 그나마에서 들어올까봐 아.. 피해주려고 있는지 안들어오네 링템 잘참는데? 아.. 미니 아.. 요즘 정글들 변태가 되게 많아 진짜 아 이런 변태가 되게 많아 이런 변태들이 진짜 많아 여기 와서 렌즈 갖다가 다 지운 다음에 자기 정글 안 먹고 계속 왜 부치해 있고 막 라인 관리해 주고 기완 끊고 본태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전적 부검이라 다 해봤어 응 이게 내가 말했던게 맞았어 뭐.. 뭔데? 핑을 겁나 찍어 그냥 정글들이 그러니까 원래 바텀에 찍잖아 바텀에 온다고 뭐라고 정글들이 찍어 온다고 우리랑은 어? 나 저번에 말했잖아 아.. 우리를 상대하는 정글이 바텀에 핑을 찍고 온다고? 어 핑핑핑핑핑핑 하면서 이게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형이랑 하면 그거 한다고 맞았어 아니 나 뭐.. 죄졌냐? 왜.. 왜 그렇게까지 가냐? 형 그거 하벤든이라니까 형 PD 이쁘는 거 안 나이냐 봐봐 또.. 또 미드 로미 몬 타니까 형 하면 안 돼 이쁘다 이 쟤가 잡은 그만이야 좀 사리다가 정글 올 때 하는 게 요즘 메타가 베스트긴 하다 진짜로 형 근데 있잖아 나 솔랭할.. 봉캐 솔랭할 때는 절대로 안 온다니까 절대 게맛 흔들어갈 때만 흔들어갈 때만 위신이 바텀 동선을 초반에 이렇게 강력하게 짜는 거야 아.. 말이 안 돼 이게 왜 집에 들었냐고? 아 나 이거 보사가 너무 맛있어요 요새 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 모으는 맛을 게임한다니까 요새 마법 들면 딜세 결이 들면은 체력도 많이 오르고 단단해서 좋아 영감 들면 마나 관리 다 좋아 근데 이게 이.. 아 이거 너무.. 너무 달아 근데 그거.. 신발 왜 갔어 또 어? 아 뭐야 나 신발 왜 올렸어 아하 이 형 습관적으로 신발 신네 아하하 신발 왜 올렸네 근데 5위원에 루시앤나미면 신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올라갔다 리신 올라갔다 리신 아 시야를 보여줘 아 나이스 내가 먹었다 나.. 어.. 나미 나 안 죽어 아 오케이 나미킬이야 나미킬 루시앤나미 와 근데 얘네 탈진 점화 강력하다 아이씨 탈진하고 점화 두개 다 박아버리니까 와 맞은 것도 없는데 이거 호구모라 갖고 우린 교환하면 개이득 뽑으면 아 완전 이득이야 야 근데 나 나미한테 딜이 더 많이 들어왔어 루시앤보다 더 감전이란 그 딜이잖 루시야한테 400 들어오고 나미한테 600 들어왔어 하하하하 딱 14분 전에 잘한다 아 졸령 좋아 졸령 좋아 와 타워 한 칸도 못 먹었는데 이거 한 방에 다 먹는가 봐 요즘에 타워를 억지로 억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보통 살아가지고 나라면 나라면 전형 죽이고 있어 형 치지마 형 치지마 치지마 어 알았어 이제 쳐 이러면 형 혼자 먹을 수 있어 와 진짜 참 서포트인데 하하하하 형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우리 느낌 세하면 하지 말자 그냥 진짜 그냥 킬 먹으면 결국 세지는 챔프 하면 이렇게도 이기거든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근데 근데 릴리아 있잖아 뒤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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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 차례야 어 저기 제 궁합성 제 궁합성 저것도 죽어 베껴주고 아유 리진 리진 어차피 킬 안 닿아주고 벌써 맞혀주고 때려주고 아 너무 아파주고 너무 아파주고 아 아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기다려봐 나 한 번만 받아먹고 루나 뽑자 한 라인만 더 먹을까? 한 라인만 더 먹을까? 야 한 라인만 더 먹을까? 야 맛있다 지켜줄 수 있어 아 맛있다 대신 주고 좀 타워도 좀 쳐볼까? 타워도 좀 쳐봐? 아 좀 쳐보자 나 이거 부시면 나 그거 넣어 전혀 없지 분명 아까 나 집 가려고 했을 때 800원 있었는데 갑자기 2,000원이 됐네 형 근데 라인이 오는데 한 라인만 더 할까? 리얼로? 나도 스펠인데? 진짜 한 라인만 더? 한 라인만 더? 아 한 라인만 더 6,400원으로 집 간다? 하하하하 하하 누나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또 형이 쩍쩍 올라가게 했는데? 20대 사망원인 1위라고? 근데 우리 안 죽었어 이씨 다행이다 아니 우리 그거야 형 맵을 다 보면서 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 그렇지 3명은 죽어 있었고 지금 이제 초가스는 메탈 나가갖고 아마도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그렇지 그렇지 여깄네 여깄네 아 그거 리진 바텀 형구였는데 30대나 사놨다고? 와 너네 진짜 악마냐? 휴 나 20대인데 하하하하 하하핳 하하하하 맞지 앞자리 2랑 3랑 좀 다르긴 해? 하하하 오빠 말았다 골라리 키고 눈 꺼서 붙이고 앞에서 방패 키고 나와려 붙이고 아네 좋은 아 코고바가 잘 챔피언에 equip 지금 좋아 justement azar 라인만 더 할까요? 아니 너 없잖아 포치의 10점이지 아 이제 빼네 형 빼야돼 형 빼야돼 안돼 안돼 형 빼야돼 좋아 좋아 형 이제 여기까지 뛰어서 이거 먹자 여기까지 빼서 이거 먹자고? 아니 그건 아닌거 같은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고 요고 딱 저거까지 먹고싶다 아니야 형 봐줄 필요없어 노력 빨라 노력 빨라 형 이걸 먹어야 돼 이 시간에 아니 기다려봐 아니 이거는 해야지 나 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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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한대 안한대 어 근데 여기 핑한데? 여기 핑한데 안해? 여기 핑한데 안해? 수장초도 있는데 이거 안해? 이걸 안해? 미드까지? 미드까지? 여기 마대였지 지나가면서? 여기 마대였지 지나가면서? 알았네 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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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드 레드도 부터 어 내꺼다 어 리신 너 안되겠다 너 바텀갱 많이 왔지 아까? 여기있다 여기있다 너 일로와 아까 바텀갱 많이 왔지? 여기있다니까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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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깼어? 아 근데 얘는 서렌 안하는거 당연하다 요즘 생산금으로 역전에 자주 나오다보니까 진짜 서렌 안해요 근데 코구모 상대로는 진짜 서렌 칠 법도 한대 코구모 트위치 얘네가 진짜 서렌치고싶게 만드는 애들이거든 베인까지 베인은 잡을만하다 그래도 코구모가 진짜 힘든데 코구모만 있는게 아니라 코구모 브라움에 카타리나도 있고 릴리아도 있었고 우리 조합이 너무 사귀하다 그니까 이거를 써려놨지 대단한 멘탈인데 진짜로 근데 저게 대단한 멘탈인거 같지만 사실 안나간척하면서 다 멘탈 나가가지고 다음판부터 이제 영향이 있어요 좀씩 쌓이는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방종했거든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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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한테 받아줄게 형 받아줄게 yani един 코가 완전 펜 은 앗 갑자기 롤이기니까 두통이 있었던게 좀 terminal 없어지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핳 두통이 있어서 원래 방송 안 할려고 그랬는데 롤이기니까 좀 나아지는거 같기도 하고 엄청 Screen if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